자 오늘도 토요 정예팀 인사생략하고 체크바위부터 갑니다 이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루크님입니다 루크님 뭐 그냥 휙 지나갈걸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꼴창이 하나 있어요 일막토마스님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막토마스님 쩔왔어요 도마스님 도마스님 오 깜짝이야 이거 왜 빠지지? 강화선수 루크님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요새 우한 폐렴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죠? 아 뭐 이렇게 우한입니다 우한 백마님 백마님 넘어갔어요 이 꼴창 지날때는 과감하게 쳐야되요 전국적으로 길막기로 소문나신 분이죠 길막토마스님 과감하세요 그냥 치고 성공입니다 아니 뭐죠? 땡 한달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땡 백마 선수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과감하면 돼요? 멀리보고 가 그리고 약간 코스를 이탈했어요 경로 이탈 아이씨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인데? 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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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다 꼬미네 그만하자 어우 한방 아이씨 추억의 꿀창 고전이죠 고전 고전 미션 정상공입니다 어 땡입니다 추억의 꿀창 이거 해본지 한 5-6년 된거 같네 이게 정상이야 정상 살렸어요 살렸어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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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쇠뿌리? 아 잘 들어갔는데 새로운 미션인데 아직 코스 이름은 없어요 뭐 그냥 쇠뿌리 정도 되고요 붉은거 세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 될 뻔했어 연습때는 따시님이 성공을 했어요 잘못 들어갔죠? 잘못 들어갔어요 중급이에요 여기는 땡땡땡 이 뿌리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로 들어오면 중급 됐어요 넘어갔고요 됐어 됐어 마지막 마무거리까지 성공했습니다 꼬린 꼬린 미션을 만들고 소소한 룰을 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중급이다 저쪽으로 가면 상급이다 더 재밌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중급이신 백만님이 상급 미션을 도전하는데 폼은 상급이죠 폼은 상급인데 중급으로 올라갔어요 중급 아무튼 이따 중급은 된거에요 중급이에요 중급 되게 부드럽게 성공을 했어요 되게 부드럽는데 이제 배치기 기술이 좋아야 되고요 살짝 잘못 들어갔는데 어 좋아요 좋아 연습 때는 성공을 했는데 소소한 룰을 정해서 이제 중급은 성공했고요 상급 소소하지만 그래도 상급은 상급 됐어 야 그거 넘어갔으면 상급이었다 배치기 라는게 MTB 용어에 있는건가요? 네 있어요 손님 됐어 좋아요 정확히 들어갔어요 아 처음에는 안된다고들 하더니 길을 알면 다 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자 이곳은 이제 저희가 지나가는 길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서 실패율이 좀 높아요 오른쪽 코스가 있고 왼쪽 코스가 있어요 어떻게들 공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시님은 왼쪽 공략을 택했습니다 어휴 실패입니다 백마님은 이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백마님이 오른쪽 아 똥말들 정말 신경질이 납니다 찍으면서도 왼쪽 공략합니다 왼쪽 다 왜 이러죠 간만에 토마스님 오른쪽 오 카메라에 강해요 카메라에 강한 토마스님 되겠습니다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토마스님이 웬일이죠 가끔 잘 탄대니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살렸어요 와 왼쪽 턱치기를 잘하면 왼쪽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카스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카스님 오른쪽입니다 왼쪽 이번에 됐어요 돌을 굴려가면서 돌이 굴렀어요 카스님 오른쪽 작전을 바꿨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더 쉬운가요 훨씬 쉬워요 오른쪽 공략합니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자꾸 내리지 말고 한 방에 그렇죠 야 배가 백만이 많이 들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lthough stayed equal ciao 우정 consolid 감사합니다.